난 안가 난 안가 나는 못가 오케이 그럼 확률상 여기는 맞지 않을까? 망했다 키설정은 모르지만 딱 봐도 이제 WASD겠죠? 점프는 스페이스고 근데 Q가 생각보다 빨리 안 잡히네 어? 됐다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유튜브에서 좀 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또 이런 게임 잘하거든요 옛날에 유치원 때부터 살짝 이런 게임 잘했음 유치원 때 이후로 해본 적이 없지만 뭐야 어 나 감도가 좀 빠른데? 감도가 너무 빠른데요? 어 뭐야 뭐야 오케이 이리로 가야겠죠? 앗 오케이 생각보다 느리네 이리로 가야돼 오른쪽으로 오케이 어 이거는 이리로 가야돼 좋아요 달려 달려 아 좋았습니다 어 나 좀 재능 있는 거 아니야? 저 첫판에 3등 했는데요? 23으로 하겠습니다 어 빨라 상위 20% 보셨나요? 베스트 소우 피쉬 아 네 좋았습니다 건발하자 얘들아 다음은 아 이거 좀 어지럽다 어질어질 장애물 코스 어질어질하네 자 해볼까요? 살짝 마리오 카트 느낌도 나고 어 수직은 살짝 느린데? 어 잠깐만 오케이 괜찮아 어 어 뭐라라? 괜찮아 괜찮아 어 너무 빠른데? 잠깐만 아 그래도 괜찮아 설정은 좀 이따 하자고 이쪽으로 피하고 이쪽으로 피하고 이쪽으로 피하고 이쪽으로 피하지 말고 이쪽으로 가서 오케이 좋았습니다 살짝 천천히 하는 게 포인트예요 왜냐? 어차피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떨어졌네? 어 달려 달려 가능할까? 어? 뭐야 아니 이런 거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이런 거 있는지도 못 왔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피하고 어? 아 이럴 때가 아니다 그냥 들어가 베팅 안 여시나요 다음판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판을 살짝 맛보기 느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거 1등만 가리는 건가? 뭐야 일찍 인여석 인여석 응 오케이 인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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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오케이 어어? 오우 다행이다 오케이 어? 오케이 일단 살아남았습니다 도망가 도망가 점프 아 좋았습니다 1등 가리는 건 아니네요 아 나 이거 살짝 재능 있을지도? 아니면 살짝 첫판이니까 첫판 뉴비들끼리 좀 모아둔 건가? 가짜 타이를 피하면서 숨겨진 길을 찾아 결승선에 도달하세요 오케이 어? 이거 오즈오 게임 아니에요? 나는 절대 먼저 안가 나는 절대 먼저 안간다 셋째 셋째 그냥 절대 앞으로 안가지 설정이나 하고 있을까? 어 아니야 좀 빠른데? 사람들 어? 떨어뜨려 떨어뜨려 기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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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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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이런 일이? 달려 달려 내 생각엔 여기야 가봐 가봐 난 안가 나는 안가 나는 못가 오케이 확률상 여기는 맞지 않을까? 망했다 어떡해 어떡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앞으로 가야 돼 어 좋았습니다 미션 성공 아 좋았습니다 아 네 수고하세요 어 저 이거 유튜브에서 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가보자 이게 처음에 버틸 필요가 없더만 게임 좀 사주세요 아 무료입니다 먼저 그냥 내려가는 거야 먼저 그냥 이렇게 쑥 내려가요 어디까지? 어 한 여기까지? 어? 어 좀 많이 내려왔는데? 잠깐만 2단 점프는 안 되나요 혹시? 어? 2단 점프는 안 돼? UR1 2단 점프는 안 돼? 어?? 어? 자 이번에 배팅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배팅은 하하5 전재산 걸었으니까 꼭 못해주세요 네 바로 그냥 1등 해버리겠습니다 어질어질 장애물 코스 하지만 정신만 바짝 차리면 전혀 어지럽지 않다 자 가볼까요 길을 미리 정해놓고 가면 돼 어 나 왠 맨 뒤야 맨 뒤여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를 일로 가서 일로 가서 일로 가서 일로 가기 어? 한박이 돌아 오케이 자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피해요 오른쪽으로 다시 가요 공 지나가면 일로 가서 이렇게 잠깐 차렸다가 어? 어? 이 녀석도 왜 이렇게 잘해 자 점프하고 어? 아 안돼 아니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오히려 좋다 마인드 달려 달려 오케이 좋습니다 점프하고 점프하고 맞는 거 상관없어요 점프하고 점프하고 오케이 아 가볍다 그쵸 보셨나요? 탑5로 성공한 모습 2순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스피드 서킷 이건 처음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1연주의 게임 굉장히 잘한답니다 이제 야후 꾸러기에서 단련된 어린 시절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두 바퀴 오케이 거의 카트라이더네요 어? 나 뭔가 옷이 생긴 것 같은데 아 내가 아니네 오른쪽으로 가서 끝 오? 오케이 오 좋았습니다 어? 아 괜찮아 오히려 괜찮아 오? 으치 오? 아 으치 으치 오 좋았습니다 어? 앗 오케이 어어 허 어 오케이 침착하게 어? 아니 괜찮아 오히려 좋아 왼쪽에 있었죠? 아니 오른쪽이네? 이 다음에 왼쪽에 있었죠? 오케이 오케이 1등인가? 아님 말고 아 어? 오케이 아 1등 보셨나요? 이정도입니다 이거 2번 건 사람들 벌써 불안에 떠는거 아니야? 노잼 응 너만 노잼 완전 꿀잼 부당탕탕 퍼레이드 자 가볼까요? 제발 죽어줘 네 달려 달려 어어? 어렵쇼? 근데 무드독 떨어지는거 보니까 원래 어렵나봐 다 떨어지네 어 네 한길로 가는 중 오케이 또 1등 이거를 살짝 이렇게 이런식으로 피해주면 사실 피하는건 아니고 직진한거지만 피해졌네요 악 이거 위험하다 잠깐만 잘 피해야된다 악 날아가지만 않으면 돼 악 안돼 오케이 오히려 좋아 아슬아슬하게 성공 장애물을 피해서 슬라임에 빠지지 마세요 이정도에 어렵지 않지 프로 하셔도 되겠어요 볼가이즈 혹시 프로게이머 있나요? 나 살짝 늦은 나이에 꿈꿔볼까? 볼가이즈 프로게이머 먼저 갈 필요가 이번에는 탑 10으로 가자 그럼 반반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탑 10으로 가겠습니다 어? 오케이 고맙습니다 어어어? 흠 흠 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어? 어라? 어라? 오케이 네 어우 좋았습니다 맞으면서 가는게 이득이더라 맞는데 굳이 숨을 필요가 없어 이런것도 이번에 여기서 떨어지지 말아보자 아까 계속 떨어져서 아우 네 좋았습니다 이번판 느낌이 좋은데? 점프하고 이제 자수짐 싸움이야 이거 우리 이럴 때가 아니지 않을까? 오케이 들어가세요 아우 네 수화했습니다 대포를 피하면서 어? 나 이거 처음인데? 잠깐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가운데 네 여 regulatory 섬 어머 idee 어? 어허허허 allora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awfully 추워 そ Claro 오케 바꾸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Ew 어허허허허허허허하 그건 Gü извин niew Gene 끝났나? 아직 안끝났나? 가보려 좋았습니다 몇명이죠? 15명 탑5까지 한 두세번정도 남았네요 이번에야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요 녀석 아 이것도 생존인데? 아 나 아까 여기서 죽었는데 초반 빼놓고는 다 생존이구나 보니까 일단 가보자 아 좋았습니다 굉장히 쉽네요 몇명 남았어 지금? 9명인가? 탑5면 다섯번째로 좋으면 되는거죠 이제? 4명만 먼저 죽으면 됨 자 가보자 가보자 마지막 라운드 어? 가장 먼저 정상에 도달하는건데? 이러면 순위를 못 매기는데? 뭐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하자 나가 봅시다 나가 봅시다 달려 달려 여기 서있으면? 그런거 없나? 그런거 없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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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이걸 타야될거 같은데? 어 이거밖에 안돼? 어? 어? 엎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